책상으로 올라가시면 음식 때문에 시험이 불편하네요.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갑니다. 아니 노래가 너무 이상한데요? 노래가 안 섹시한데 어떻게 섹시한게 나와요? 저 아이디 있어요.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아 예? 한 놈이야 약간 그런 거.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섹시백. 섹시백. 섹시백 들어줬다면 섹시백? 그리틴이 웃겼어요. 아무 생각이 아니야. 저스틴 팀버린. 다리를 훑어. everybody's chớ. 섹시백. 섹시하고. 섹시백. 섹시하고. 섹시백. 섹시하고. 섹시하고. 저는 섹시하고. 맞아 진짜 야 아 왜 쥐었어? 잠깐만 잠깐만 오 근데 저 맥끝이 오 근데 저 맥끝이 어 맞아 한초님 보여주세요 한초님 보여주세요 할머니 소원이죠 오늘 마지막 어테로 스테이지 택시 신고식으로 신고식 다음 질문 아 무서워 아 다행이다 우린 아닌 것 같아 이 이름도 쓰겠습니다 김가율에게 김한초랑 자기 하트 진지하게 섹시댄스 추운 사람 섹시댄스를 보고 싶은 사람 지구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웰 와 진짜 은근 nah 와 전 땀을 비었는데 하하하하 자라면 영원히 나면 자, 너는 궁금하잖아. 나율언니에게 이쁜척이랑? 다은인가? 이쁜척 한번 봐야죠. 이쁜척. 10초 동안. 죄송합니다. 그럼 나율언니 힘내시라고 우리 멤버들이 한번 먼저 이쁜척을. 막내부터. 한조님이 섹시 댄스 추면 할게요. 자동 재생이야 자동 재생. 오 나오는거야? 맞았어. 섹시한 순서인 막내부터. 나율언니 한거 아니야? 나율님 우선. 나율님이 생각하시는 이쁜척이랑 어떤건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철학을 좀 얘기해주세요. 이쁜척이 돼야. 이쁜척. 근데 제가 이쁜척. 이쁜척. 이쁜척해? 이뻐요 원래. 원래 이쁜. 진짜 이쁜데. 이쁜척이랑 사진 찍을때. 이쁜 était. 이쁜척하는 포즈. 이쁜척. 亞ㅇ타 코스. 다섯 개만 첫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은이가 진행하면 돼 현충원 페이시댄스 치고 다은이가 진행하고 다은이가 그냥 진행해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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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척을 가르쳐주고 싶은 멤버는? 좀 배워야 하네 탕이 탕이 언니 일어나주세요 나는 배워도 안되더라 나 일어나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어 알려줄게 돌에 바람을 넣는다 아니 앞에 봐야지 아니 앞에 봐야지 돌에 바람을 웃는다 잉크를 한다 아무것도 배우고 싶은데 눈물이 너무 뭐야 저기 힘들어 보이네 언니가 먼저 봐봐요 여기 아 약간 얘기한 거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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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같은 포즈로 맞는지 해보게 해 야 비교돼 아니 언니 하자 언니 잘하잖아 어떻게 하냐고 같이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아픈 거 같잖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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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의 개인기 잘 봤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엘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네 이제 다른 멤버분들이 평소에 아무리 같이 지내고 항상 부대끼고 살아도 궁금한 거 하나 좀 묶이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질문 언니가 저희한테요 아니 너네가 우리가 언니한테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불만 불만도 괜찮고 욕도 괜찮고 욕도 괜찮고 하지 말아요 신나는 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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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욕증 큰 말 그럼 담배님부터 네? 저 얼마큼 사랑해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전화가 말 끝났지 말 끝난다 남자분이 장대한 남자분이 장대한 남자분이 장대한 편한걸로 타미님 뭔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상대방 지금 물어본 게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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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네 됐습니다 기계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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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지구만큼 감사합니다 생각났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지금 그러면 언니가 언니 마음속으로 언니가 섹시한 게 1위라 했잖아요 1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2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춤추기 시험생 2위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1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면은 본화 다음으로 언니가 저번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겉모습은 섹시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섹시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노래 틀어 아우 왜 썼다고 그러는데 아 아니 마음에서 섹시하다고요 그 마음으로 추는 섹시 때문에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음을 보여주세요 어 일단 앞으로